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숙한 지혜가 담긴 조언이 필요합니다. SOS를 치는 거예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할 나이 40살 며느리에게 아들 하나 낳으라고 은근하게 압력을 넣는 시부모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의 내막이 궁금하실 테니까 사설 집어치우고 사연부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결혼 13년차 여성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아직 19세기에 고민이 있는 집안의 막내면일이랍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고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는 경제능력도 있으셔서 아들,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요. 문제는 바로 시댁에 손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성이 대통령, 장관이 되는 세상이고 여성들의 판검사 임관이 50%가 넘는 그야말로 양성평등의 시대에 웬 아들 타령이냐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 시댁은 좀 다릅니다. 저희 남편 형제가 위로 누나 한 명, 형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딸만 둘씩 낳으셨어요. 누나도 딸 둘, 큰 아주버님도 딸 둘, 둘째 아주버님도 딸 둘, 저희 부부도 딸 한 명, 그래서 시댁에는 총 7명의 공주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시아버님은 외손녀 두 명에 친손녀 다섯 명, 총 7명의 손녀를 두고 계신 거죠. 그나마 시아버님은 요새는 딸이 좋다더라, 그러면서 넘어가 주시는데 시아버님은 손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몹시 무지막지하게 서운해 하신답니다. 그래서 부록의 나이가 되는 저, 바로 막내며느리에게 아직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말하자면 제가 우리 집안 며느리 중 마지막 가임 여성인 셈이니까요. 참고로 저희 시아버님은 올해의 여든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나 진부하신 할아버지는 아니랍니다. 등산복도 신상만 즐겨 입으시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시는 그런 신세대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 얘기만 나오면 남아선호사상을 어찌할 수가 없으십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생산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감적으로 느끼셨는지, 직접적으로 저에게 부탁하거나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식사자리나 명절때는 손자 타령은 늘 아버님의 고종 레파토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성별부터 물으시고 아들이라고 하시면 대놓고 아주 부러워하십니다. 집안 분위기가 워낙 유쾌하고 쿨한 편이라 며느리들이 아버님의 손자 타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넘어가는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가임기간에 있는 저는 시아버님의 손자 타령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서운해하시고 특히 제사 지내는 거, 벌초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예민해하십니다. 아들이 셋이나 되는 당신은 문제가 없지만 아들들, 그러니까 아주버님들과 우리 남편은 딸밖에 없으니 누구한테 제사를 맡길 거냐고 하십니다. 아버님이 살아오신 시절이나 세대, 연세를 생각하면 남아선호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사 때문에 자식들을 서운해하시는 모습이 이젠 좀 지쳐갑니다. 솔직히 제사라는 것이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좋은 화합의 자리임은 틀림없지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벌초를 하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제사와 벌초에 대한 걱정으로 자식들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시니 아,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합니다. 제가 이제 곧 마흔이 되는 나이에 꼭 아이를 가져야 할까요? 딸아이가 12살이 되어서 이젠 제 손을 별로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활도 한결 여유롭고 제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애를 낳으라는 압박이 점점 강해지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시아버님이 사연자에게 애를 하나 더 낳으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집안 식구들 중 가임 여성은 자신 뿐이니 손자 타령을 할 때마다 사연자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심리적 압박이 아주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알아 듣는 거죠. 나머지 며느리야 다 남의 얘기인 거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연자라면, 또는 여러분이 시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연자는 지금 자녀가 한 명 뿐이니 한 명의 자녀를 더 가지면 아이들이 외롭지도 않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라면 엄마가 능력이 될 때 하루라도 빨리 낳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연자의 말대로 아이가 컸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다시 하고 싶어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여롭게 가질 수 있어서 이런저런 계획이 만발하는 이때 갓난쟁이 아이와 씨름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할 수도 있죠. 대를 잇는 손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지금 21세기에? 아니면 여전히 한 가정의 대를 잇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애정이 듬뿍 담긴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함께 푸는 인생 문제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재생 목록입니다. 함께 푸는 인생 문제. 여러분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영상입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